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하한다. 지난번에 유전자는 변하는데 환경과 선택에 따라서 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환경이 더 강력하게 유전자를 변화시켜요? 내면의 환경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내면의 환경이 강력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왔다? 기가 막혀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그게 다 기가 막힌다는 것도 이 마음속의 문제고 내면의 환경이고 속이 상하다는 것도 내면의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환경에 철저히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환경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 뇌유전자 자체가 나쁘게 변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작동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병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병한다. 병이 나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면의 환경을 바꾸는 투쟁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바꾸면 확실하게 승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내면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그 환경을 내가 선택한 내면의 환경 또는 사고방식, 이런 것을 확 붙들고 있으면 결국 거기에 지배를 평생 받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 또는 내 내면의 환경, 내 내면의 환경 중에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안 바뀌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뜻을 고정관념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말이 딱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쁜 것을 선택하면 즉, 죄를 선택하면 나는 죄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으로부터 자유하면 자유하였다. 이 자유를 다시 쟁취한다는 것이 우리의 투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자유하고 싶다. 나는 내가 자유한 줄 알고 나는 진짜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나의 고정관념에, 나의 고정적 폐쇄적 사고방식에 노예로 사고 있었구나. 이것을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래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때까지는 항상 누가 옳아요? 우리 모두는 내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오래 해 보셨지만 둘 다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는 것과 그 관점 그것도 다 고정되어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는 다른 말을 하면 내 일전자를 해방을 시켜야 돼. 무엇으로부터? 나의 내면의 환경, 고정관념으로부터. 또는 고정관념 말고 또 다른 말 있죠. 선입견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자유를 찾으면 유전자는 드디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변화해서 정말 이상적인 유전자로 해방이 됩니다. 유전자가 정말로 뜻에 반응하는구나. 즉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상이 딱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그러네.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걸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아무나 상상해 가지고 상상 임신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유전자가 변해서 상상 임신을 해요. 적극적으로 내가 아기를 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돼서 내 병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얼마나 좋을까. 병이 나았으면. 그게 아니라 아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 병도 나을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꺼진 유전자도 켜지게 되어 있고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된 암세포일지라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면 내가 낳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그냥 내가 해보는 흑 꿈에 불과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구나. 이거를 알면 우리가 적극적이 될 수 있어. 병났어. 내 암이 나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안 날 거 같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의를 듣고 또 들어도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낫죠. 그러니까 낫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조건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반사.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브 박사라는 분이 조건반사를 처음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건반사. 조건반사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몬 먹어봤죠? 레몬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레몬 말만 해도 이렇게 되죠. 그 순간에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침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침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탁격인 거예요. 레몬. 그만큼 우리들의 유전자는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받아서 탐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내가 침을 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자동적으로 침이 쫙 생산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유전자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예민하구나. 그걸 알아야 해요. 그걸 알아야 어떻게 알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아무거나 들어오는 대로 주워 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이 뭐라 생각이 든다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아차 잘못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하는 생각 같아도 생각은 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들어. 그 생각이 자꾸 나. 나는 나고 싶어 안 나고 싶어? 안 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나면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들 내가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바닷가 동네에요. 저도 이제 나도 어느 땐가 저기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이 있고 집에서 보면 바다 180도 이상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 캠핑카도 있고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고등학교 때 술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저는 술은 아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담배를 못 피우고 담배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담배를 어떻게 그렇게 피우는지 그때 이제 우리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담배를 좀 안 피워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이 담배가 건강에 나쁜 것은 알지? 알지. 담배가 건강에 좋겠어. 신문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보고 다 알지. 그래서 제가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담배가 이때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담배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쁘죠. 그래서 담배의 연기 속에 발암물질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심각해져요. 저도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하고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심각하게 쳐다보더니 상고야 미안하다. 나는 이 담배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담배를 하나 더 꺼내요. 꺼내더니 입에 탁 불더니 한 모금 탁 들이쉬더니 그 담배 연기를 제 앞에 후! 나는 이 담배가 내 인생의 낙이야. 이 담배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나쁜 것을 알기는 않아도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담배 피우고 싶어. 나는 이 담배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담배 얘기하면 내가 나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담배 얘기 안 해 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너무나마 심각하게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두말 할 수가 없어요. 담배 얘기는 다시는 안 꺼낼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다 피우고 이제 꽁꽁초를 다 끄는 거야. 끄면서 하는 말이 혼자 말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인간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끊고 싶어 안 끊고 싶어? 끊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끊기 싫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끊어야 되겠다. 끊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되는 생각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담배 피울 거야를 선택해 버렸어. 그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담배 꽁초를 끄면서 뭐라 그래요?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끊고 싶다 이거지. 그 순간에 딱 그 친구를 보면서 인간이 이게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그 담배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결국은 어떻게 돼? 폐암에 걸리게 될 거고 그렇죠. 그 사실을 다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가 그 친구가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그러는 순간에 나는 담배 안 피우기를 어떻게 나도 술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워도 어떻게 해요? 막 담배 피우면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를 해요. 누가 담배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옆에서 누가 피우면 다 기분이 좋고. 왜 그러냐면 이 담배가 들어가면 담배 속에 니코친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이제 담배를 항상 우리가 피울 때 서로 친구 만나서 반가운 친구 만나서 담배부터 하나 주고 그렇죠. 또 친구 반가운 맛에 술 우리 한잔하라 하자. 이러니까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가 술맛이 좋다 그러는데 사실 술맛 좋은 것은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술을 많이 즐겨 먹었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 먹으면서 우리가 한 잔 술이 목구멍으로 쫙 넘어갈 때 괴로워요. 그래서 술이 한 잔 목구멍으로 탁 넘어가면 우리가 금방 집어먹어야 해요. 금방 안주를 왜 안주 집어먹어요? 안주 집어먹어요? 목구멍이 자극이 돼가지고 불편해. 아파요. 그래서 안주를 먹고 씹어서 알코올 술을 묻은 목구멍으로 닦아내야 된다니까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자꾸 안주를 한 먹으면 또 안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게 괴로운 건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좋아서 괴로운 술맛이 그 맛이라고는 별로 없는 술이 그게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실제로 진짜 좋은 맛은 아닌데 그게 내가 느끼는 그런 맛인데 술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뜻. 분위기. 그렇죠. 그 순간에 친구들하고 노는 그 분위기가 술 마신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 좋은 분위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분위기 우리가 웃음치료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웃음이 웃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우리 이재숙 씨는 웃음치료 되게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안 웃어요. 그런데 우리 이재숙이가 하는 웃음치료는 진짜 웃어. 그런데 하하하하 소리만 내도 우리는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진다니까. 왜? 그런 것을 조건반사해. 레몬이라는 말만 해도 뭐예요? 침이 나오듯이 하하하하고 일부러 잠깐 웃어도 그새 반사적으로 하하 라는 웃음이라는 신호가 들어가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도 어떻게? 다 켜지는 거야.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싱거워서 효과가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었냐면 즉극적 상상욕법이라는 그런 욕법이 있었어요. 상상을 하되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상상을 해라. 사실 그 상상임신처럼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면 치료가 된다. 그래서 한때 그게 잘 나갔습니다. 유명한 면역학자가 그걸 강조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주로 암 말기 환자들 다들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선고를 받은 환자들 더 이상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대개 인원수는 12명이 딱 좋대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12명이 분위기 조성상 딱 그게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제 그 조용한 방에 환자들을 모아놓고 스크린에 바다 광경을 띄우고 이제 우리 환자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서 있다. 이거를 상상하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몸 안에는 암세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그거는 마치 저 바닷물 속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안 보이지만은 고기가 물고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마치 여러분의 몸 속에 암세포들이 많이 왔다 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물고기를 암세포라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 T세포들이 다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모여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팍팍팍팍 잡아먹고 그거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도 들리고 가끔 가다가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갈매기 떼들이 갈매기 떼들은 기가 막히게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곳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갈매기 떼들이 물고기 떼가 있는 걸 보고 지금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상상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몸 속에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몰려있는 곳들을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매기 떼가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갈매기 떼들이 막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쭉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 소리도 녹음을 해서 들려주면서 환자들은 손을 잡고 지금 막 T세포들이 입고 내 T세포들이 막 물고기 막 잡아먹어. 이거를 적극적으로 상상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하면 파지티브하게 파지티브하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파지티브 상상, 이미지리 그래서 파지티브 이미지리 테라피 그래서 실제로 그 상상을 하고 나중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T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정도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확실히 바꿔야죠. 여러분, 간밤의 꿈이 부정적인 꿈으로 좋지 않다가도 아침에 우리 두 분 노래를 딱 들으니까 그 간밤에 꺼졌던 유전자가 켜졌으면 켜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쑥쑥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하면 쑥 강화되고 둘째 날 하면 뭐예요? 첫날 보면 조금 덜 해요. 셋째 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날짜가 갈수록 별로 효과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냥 상상만 했지 거기에 어떤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한 3, 4일은 쑥쑥 좋아지는 것이 보이는데 점점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계속 못하고 끝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솝우하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가 나타났다? 늑대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오닥딱 뛰어놔서 늑대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그와 똑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용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이 그러면 그게 또 그 다음 날 늑대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몸도 꼭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뉴스타트 하고는 달라요. 뉴스타트는 맨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나와요. 병이 암이라도 암세포라도 정상으로 돌아갈 만큼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는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또 들어도 그렇지!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T세포는 암세포를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내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돼. 어떤 그 이치를 내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 늑대 소년이 부러지는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그런데 맨날 강의를 들으면 또 새로운 발견, 새로운 진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신호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조건 반사예요. 우리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이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자, 이 파블로 박사가 어떻게 이 조건 반사를 증명을 했냐고 하면 이제 개를 데리고 왔어요. 개를 데리고 오니까 개는 왜 자기를 이 시름실에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딱 데리고 왔는데 파블로 박사가 종이 종을 딱 들고 땡땡땡 쳤어요. 그래서 이 파블로 박사가 자기 주인이 왜 쓸데없이 종을 들고 종을 치는지 그 뭐를 몰라요? 뜻을 몰라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종을 치는지. 그러니까 종소리에 뭐를 몰라요?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는 것을 자꾸 반복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파블로 박사 땡땡땡 치고서는 맛있는 간식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종소리를 땡땡 치고 또 간식을 줬어요. 아니까 걔는 아하! 종소리에 좋은 뜻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뜻을 아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파블로 박사가 땡땡땡 하면 넣어요. 취미나와 왜? 맛있는 간식을 준다. 라는 신호다. 그 신호를 느끼면 그 신호에 걸맞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켜죠? 맛있는 간식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지게 안 켜지게? 켜져요. 그와 동시에 또 무슨 유전자도 켜죠? T세포,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유전자도 켜죠. 그래서 땡땡. 그래서 한 이틀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오면 종을 안 쳐도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게 안 켜져요. 켜져요. 종 칠 필요가 없어. 개가 뭐를 쳐다보면서 막 꼬리를 흔들어. 종을 쳐다보면서 빨리 치라 이거지. 엔도르핀이 생산돼. 종을 안 쳤는데도 이제 눈치를 채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치를 챘다 하면 그 순간에 우리들의 유전자는 쫙쫙 표현할 수 있어요. 눈치를 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감 잡았다. 아무 말을 안 해도 우리 각자는 감을 잡습니다. 그 감의 지배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감을 잡기는 잡는데 어떤 감을 잡는가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유전자의 반응이 달라진다. 참 잘 들으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나흘째는 종 칠 필요도 없어. 파브로 박사만 들어왔다 하면 개가 뭐하러 온 줄 아니까 종 치고 뭐고 이런 거 다 생략합시다. 그냥 주세요. 이렇게 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감을 잡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예감. 예감은 주로 좋은 예감보다 나쁜 예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예감을 별로 근거가 없는 예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감을 우리가 믿어요. 믿었다 하면 그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만 믿어야 돼. 나쁜 예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믿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할텐데 이 말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가 나의 삶의 낙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공초를 끄면서 끊기는 꺼놔야 되겠는데 라고 혼자 말로 주물거렸다. 서로 상반돼야 안 돼요? 서로 상반돼요.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 속에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낄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말할 때 이게 뭐야? 저도 옛날에 그 잘못된 생각에 지배를 받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선택이 참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제 파블로 박사 얘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다섯째 되는 날 파블로 박사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걔는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엔돌픈 나와요. 그런데 파블로 박사가 들어오더니 오늘도 이제 종을 탁 들고 앵 치고 탁 넣고 이날은 간식을 안 주고 뭐예요? 그냥 문 닫고 나가버렸어. 걔가 어떻게 됐어요? 이 순간을 뭐라고 해요? 억장이 모내진다. 억장이 모내진다. 유전자가 팍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 실망, 그렇죠? 이런 순간들이 우리 유전자의 굉장히 나쁜 순간들이다.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는 거지. 기가 막혀 죽겠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예사로 하지만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건강면에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유튜브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말이 뭐예요? 시가 된다. 그 말 맞아요. 말이 시가 된다. 그 말 죽겠다 죽겠다. 아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라고 하는 순간마다 내 유전자는 팍팍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들이 나누는 언어 속에서 이미 알고서 그런 것을 느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만 선택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 선택이 그 좋은 쪽으로 선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고 그 좋은 선택이 씨가 됐고 씨라는 건 뭐 하는 게 씨예요? 싹트는 게 씨예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면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면 실제로 여러분 세포 안에서 유전자는 새롭게 싹트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박수 치는 쪽을 선택을 하세요. 적극적이 돼야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자유지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가 너무 잘났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다시 세 보여요. 음악회를 가도 누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저건 시시해. 그러니까 시시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나는 잘나서 좋은데 내 유전자는 안 켜지는 거야.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좀 못해도 뭐예요? 이재숙이처럼 별로 잘하지 못해도 박수를 어떻게 해. 딱 쳐주면 내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서로 서로의 유전자가 켜져.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다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다. 이 말이예요. 자, 걔는 바브로 박사가 총을 쳐 놓고 이 맛있는 간식을 줄 텐데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탁! 문 닫고 나가버려. 억장이 무너져. 자, 그 다음날 바브로 박사가 다시 왔습니다. 걔가 어떻게 할까? 유전자 금방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줘요. 유전 켜줘요. 꼬랑지를 흔들어 말어. 자, 뭐가 약화된 거예요?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조건반사에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조건반사적으로 탁! 켜질려면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 이 사실을 나는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걔는 바브로 박사가 한 번 억장이 무너지도록 실망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한 거예요? 배신이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배신만큼 참 우리 유전자에 손상을 끼치는 게 없어요. 배신당하면 속상해? 안 상해? 유전자가 막 상해요? 유전자 상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 여기 세포핵이고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염색체, 유전자, 실뭉치 이것들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에요.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엔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에너지를 생산해야 해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연료, 휘발유를 태워야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에 소렌토가 하나 돼요? 제 차가 지금 12년 된 소렌토거든요. 와 근데 잘생겼더라고. 그 보니까 소렌토야. 소렌토인데 그게 하이브리드더라구요. 누구 차에요? 우와 취미가 같던데. 하이브리드. 근데 가솔린 하이브리드에요. 이제는 디젤 안 쓰고. 그렇구나. 저 정도면 괜찮겠다. 하여튼 덩치도 좋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자동차라면 이게 엔진이에요. 여기서 당분, 글루코스. 포도당이란 당분이 피 속에 있던 혈당이라고 그러죠. 당분이 들어옵니다. 당뇨병에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제가 나중에 당뇨병 강의할 때 다시 할텐데 들어오면 이 포도당 당분이 혈당 당분이 엔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우리가 숨을 쉬어요.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에요. 산소 들이마시는 목적이 뭐에요? 바로 이거에요. 산소가 들어오면 산소는 다른 데는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산소는 어디로 가? 엔진으로만 간다고. 그래서 혈당은 휘발유고 여기에 산소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 시동을 걸어주면 시동 걸어준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찌찌찌 하고 스파크를 보내야 하는 거에요. 스파크를 보내면 산소가 있고 휘발유가 있으면 푹! 하고 연소가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그 폭발로 1분에 몇 천번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움직이잖아요. 우리 세포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생산이 됐다. 그런데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그 부산물이 생겨요. 이 부산물을 요거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또는 유해산소라고 불러요. 이것이 이제 병을 일으켜요. 자, 이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보세요. 뭐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활성산소가 생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들게 되어 뭐예요?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1일도 못 살아. 다 죽어버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버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 그 분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물질은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나죠. 여기 활성산소가 이리로 가지 않고 이리로 가면 여기에 노란색 물질 SOD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버려요. 활성산소로.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물질입니다. 왜? 첫째, 뭐를 변질시켜요?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 버려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에너지 생산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항상 피곤해. 기운이 없어. 그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를 해요.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 사람은 세포막이 자꾸 파괴해서 세포가 빨리 빨리 죽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노화 현상이 빨리 빠르다. 빨리 빨리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가장 해로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여러분이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처리를 하면 물과 산소로 분해돼서 물과 산소는 우리 건강에 어떻게 해요? 유익한 물질이지. 그래서 해로운 활성산소를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바꿔줘 버릴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란색 물질. 이 SOD 이라는 물질이야. 이 SOD 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못 살아요. 태어나서 며칠 만에 다 죽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SOD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활성산소를 잘 분해시켜 가지고 오래 건강하게 노화도 빨리 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SOD를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 있다면 심각하다.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늦고 맨날 기운이 없고 미터콘드리아가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손상돼서 이런저런 질병들을 많이 앓으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은 뭐에 달린 거예요? SOD에 달렸어. 그래서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아무리 우리들의 미터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를 아무리 생산을 해내도 SOD가 생산이 돼서 활성산소를 계속 파괴하면서 사는 사람이 장수하고 젊게 살고 노화가 되지 않고 병도 잘 안 걸리고 기운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SOD 유전자가 켜지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꺼지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생각에 달렸다. 이것은 겁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들의 유전자와 우리들의 생각은 지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EJAC 수신은 안 늙어. 그래서 제발 내 자신의 유전자를 끄지 말고 사자. 끄지 말고 항상 켜지게 유전자가 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내 내면의 환경을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투병 생활은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살면 돼. 간단해. 좀 일이 잘못 굴러가도 뭐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어쨌든 이렇게 살도록 내가 강력하게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매 순간이 걱정이고 고민이고 이랬어요. 애들이 마약을 했으니까 언제 무슨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걱정, 두려움, 불안, 여기에 시달리려고 살았다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 잘 될 거야. 혼자서 박수 쳤다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안 맡기면 걱정이야, 불안이야. 그런데 제가 맡긴 대로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런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지금 40년이 넘어서 42년째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그 4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 병원에서는 이건 절대로 못난다. 이제는 3개월밖에 없다. 그런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으니까 이런 확신에 찬 구라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아 그렇구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게 참 좋네. 그리고 강의 끝나면 잊어버리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다 그래. 암세포일지라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만큼 유전자는 나의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내면의 환경,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파블로우 박사가 그 다음날 왔는데 이 개가 꼬랑지를 흔들어 말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반신반위. 오늘은 죽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게 확신이 안가. 반신반위야. 그러면 꼬랑지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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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아. 이제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파블로우 박사가 또 앉으고 갔어. 또 김박사였어. 그 다음날 왔어요. 파블로우 박사가 손을 딱 들고 칠려고 하는데 아예 흔들어? 안 흔들어? 안 흔들어. 그리고 바보라 박사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주고 갚아버렸어요. 두 번째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바보라 박사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종을 딱 들고 칠려고 하니까 걔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를 뭘로 봐, 네가. 아하하. 종을 땅 치우니까 종 소리의 뜻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그 종소리는 너무 너무 좋은 뜻이었었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개 취급을 안 한다고 해야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 뜻이 바뀌어 버려요. 정소리 자체는 같은 소리예요. 인생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인생의 뜻이 바뀌었어요. 그 뜻의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지 말라. 이 종소리는 계속 뭐예요? 종소리야! 변함없는 진리라니까. 그런데 이 종소리에 대한 내가 가지는 인상, 경험 여기에 따라서 내가 이 종소리를 자꾸 변화시킨다니까요. 처음에는 최고의 소리예요. 이제는 듣기 싫어, 살기 싫어.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유전자를 위하여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 확실해요? 확실해요. 여러분 이번 275기는 참 꽃피고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은 보니까 벚꽃이 좀 잎사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어젯밤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참 어떻게 이 벚꽃은 이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풍성하게 봄은 볼수록 좋아요. 정말 참 아름답다. 이것은 꽃이 왜 피겠어요? 여러분 왜 피겠어요? 이 꽃이 뭐 하려고 쓸데없이 피할까요? 꽃이 피는데 어떤 뜻이 있겠죠? 이렇게 아름답게 피우는 뜻. 그것은 특히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 너희들 병들 있지? 내가 유전자 키워 줄게 라는 그런 사랑의 뜻이 그 꽃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꽃을 보면 더 좋겠죠? 빨리 나아. 빨리 나아. 나을 수 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감사가 느껴지지. 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뜻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돼서 꼭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